아우씨 아빠 커피 두개 뜯니 완전 무거워 됐어 그냥 나가 빨리 뭐가 또 찢지 왜 아우 됐어 피낭 피낭 여행의 마무리 마무리 시간 그래도 잘 살아 와 공룡 시금창 공룡 해가 져서 많이 안 더울거야 야시장 같은거 어 야시장 같은거 알았어 야 근데 입에 넣고서는 아빠 주는건 이건 안 좋은거야 아빠니까 받는거야 알았지 왜 아빠를 왜 안썼어 왜 입에 넣고 안 먹으면 안돼 야 야 야 야 매이징 와 고맙습니다 아 볼펜님도 꼬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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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도니깐 나도 손으로 먹어 한 12,000원 13,000원 다양하네 다양하게 먹으면서 콜라 좀 사온거야 응 인도치킨 어때? 뭐고 싶겠어? 응 네 다이소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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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리